자, 시작합시다 이제.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. 시간 없어요. 양파, 마늘, 청양고추. 두부. 옥수수, 옥수수 저쪽에 있어. 옥수수 캔. 따기 형. 따기 형. 따기 형 혹시 어디 있어요? 형, 형 클로 따주셔야 돼요. 따기 형이 원래. 야, 큰일 났다 이거. 야, 오랜만에 또 필사기 써야 되는 거야? 이래서 경험이야, 경험. 와, 이거 잠깐. 와, 따기 있다, 따기 있다. 아, 아쉽다. 한번 보여줄게. 야, 이거 잘 따지네. 잘 따지, 역시. 이거 그때 한번 야단 맞고. 영환이 형 이거 보셔야 돼요. 저거, 저거 보시래요, 빨리. 자, 자, 이거 또 돌려도 돼요? 네, 저게 해놓을게.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안 좋겠네. 야,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, 경하니까, 보미야. 야,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, 경하니까, 보미야. 네? 보미야, 아니, 잠깐만. 이거 편... 보미야, 아니, 잠깐만. 이거 편... 아, 편집, 편집. 편집. 땄어요, 오빠. 아, 됐어? 아, 이거 내 건데. 당황한다. 아, 따기 내 건데. 어, 쟤 밑에. 그 밑에 그거 있어. 아, 있구나. 10개 정도만 딸까요, 그러면? 12개만 따면 될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해볼게요, 금방 할 것 같아요. 야, 캔 따는 거는 경하니보다 낫다. 네. 엄청 잘 따요. 그러니까, 보미가 캔 따는 거는 경하니보다 훨씬 낫다. 아, 생각지도 못한 또 복병이 들어왔네. 오빠, 너무 힐링 되는데요? 오빠, 진짜? 넌 하루래서 그래. 양파랭 사우면 돼. 형, 칼질 잘하시네요. 나 이제 감이 왔어. 드디어 내가 또 나온다. 내게 다 병 따기보다는 칼잡이가 낫잖아. 아니, 저거 보미 주지 뭐. 에이. 양파는 이건 다 했고. 그럼 이제 쳐내야 될 때는 얘가. 어때? 우와, 형 대박이다. 가장 중요한 거는. 무슨 요리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알고 있으니까. 이건 뭐에 들어가는 거에요? 왜 몰라!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야. 그거 아닐까? 아 른당! 른당인가 거기가 아닌가 하지? 대박! hungover 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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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네. 엄마. 두 시간 남았습니다. 어? 두 시간.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시간. 이게 시기. 수근아. 네. 수근아. 네. 삽증 갖다 한번 뒤적거려 줄래? 네. 수근이 형 또 소 잡았네. 분명히 양파 썰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일로 와 있지? 너는 충분히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. 네?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. 네. 하다가 더 거리 큰 것 좀 건져내. 얘. 나한테 가져와. 나는 잘라놓은 건 줄 알고 쓰다가 보니까. 안 잘라놓은 게 많아서. 그 옆에 솥, 이 솥에도 기름 좀 똑같이 넣어줘. 다시 한 번 해 줄게. 수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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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받으러. 네. 물 받아서 끓여. 감사합니다.